이런 거 있잖아요 난 스윙해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데 공치 때 어떻게 힘을 쓰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잘 못 느끼겠다고 하면 이 방법 하면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걸 내가 시키는 동작 중에 하나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스윙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전에 전준령 가서 되게 많이 시켰거든요 그 스윙을 너무 많이 신경 써 가지고 백스윙 시작할 때 그 타이밍을 자꾸 못 잡으면 이게 엇박자가 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하면서 백스윙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클럽 가면서 손이 간다든지 타이밍을 잘 못 잡아냈어요 예를 들어서 체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오른발 나가면서 백스윙 왼발 나가면서 휘니쉬 동작이에요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밟으면서 백 밟으면서 휘니쉬 이 동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연속으로 한 5개 정도 10개 정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끊긴다고요 하다가 엇갈려요 첫 번째는 할 수 있어도 간 다음에 다시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서 연습생 해야 되는데 어떤 인상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해서 잘 했다가 이런 타이밍이 생기지 밟으면서 빼 왼발 밟으면서 스윙 이 타이밍에 맞춰서 클럽을 휘두를 줄 알아야 되는데 못 휘두르는 분들은 엇박자가 나요 이렇게 된다고 스윙이에요 제가 이것도 다 시켜보면은 그 타이밍으로만 체만 휘두를 수만 있어도 공을 어느 정도 때려서 나가요 그렇게 시켜서 스윙 스피드도 늘어나고 분명 스윙 스피드는 늘어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시작을 해서 휘니쉬까지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느냐 이 느낌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다 빼버리고 왼팔을 쭉 뻗어야 된다 허리 스피드를 빨리 돌려야 된다 폴로트를 길게 쭉 뻗어야 된다 물론 그 동작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데 제가 알려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그 움직임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 클럽의 움직임을 습득한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런 어떤 동작에 대한 거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어떤 동작으로만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100m 일단 무조건 빨리 뛰어갈 수 있는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약간의 팔동작 약간의 다리동작 그렇게 수정하시는 게 맞는 거지 100m를 지금 빨리 뛸 수도 없는데 빨리 뛸 수도 없는데 팔 동작의 각도가 어떻고 뭐 다리가 무릎이 어디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이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올바르게 좀 잘 뛸 수 있는 동작이 안 나오죠 근데 저는 스윙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윙도 앞으로 걸어가면서 하나 이렇게 클럽을 그냥 쉽게 편하게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동작을 못 한 상태에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테이크백이 어떻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을 어디까지 가대고 몸통 움직임을 어디까지 돌려야 되고 그게 사실 좀 무의미하다는 얘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